오늘은 맛집들이 많은 서울 가락동에 왔어요. 송파서원상 대빌의 다양한 맛집들이 있는데요. 진성아 누곱창 바로 옆에 있는 돈가스 맛집을 소개합니다. 외부부터 범상치 않게 은빛 스틸과 주황색으로 꾸며져 있는 이곳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테리어 역시도 최신식의 핫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골라볼게요. 로제크림돈가스 김치순두부 가츠나베 치킨동 이렇게 세가지를 주문해볼게요. 김치순두부 가츠나베 먼저 나왔어요. 순두부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부드러운 돈가츠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프와 밥도 같이 제공돼요. 따끈따끈하면서도 얼큰한 향이 미각을 자극하네요. 로제 돈가스와 치킨동 역시 비주얼 좋고 향도 좋아 기대가 되네요. 숲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로제크림 돈가스부터 먹어볼게요. 로제크림의 고소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향이 아주 좋아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느끼함을 잡아주는 양파와 채소들도 있어서 궁합이 최고예요. 로제 소스에 푹 담그어진 상당히 부드러운 돈가스예요. 로제 소스 국물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중독성이 있어요. 다음으로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 같은 같은 합의예요. 돈가스만 먹기에는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매콤한 순두부찌개가 느끼한 맛을 싹 잡아줘요.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치킨동은 상당히 정성스럽게 데코가 되어 있는데 겹겹이 맛있는 재료들이 쌓여있어요. 밥이 많이 들어있고 치킨 조각도 상당히 큼직해요. 치킨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맛있었어요. 간압동 암암철판 돈가스 추천합니다.